가시죠? 하나, 둘, 셋! 농구원 샷! 네, 안녕하세요. 농구원 샷의 둘기입니다. 방탕! 네, 안녕하세요. 농구원 샷의 노가네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흩어지면 세계 최강, 하지만 뭉치면 화약해지는 전설들의 농구 대잔치 뭉쳐야 쏜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예능이 진짜 오랜만인데요. 핸섬 타이거즈 있었고, 그 전에 버저비터, 리바운드, 우리 동네의 재능, 농구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존과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 핸섬 타이거즈를 보면 굉장히 진지했고 서장훈이 예능에 요즘에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농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지해. 다큐로 좀 갔었는데 이번 뭉쳐야 쏜다는 거의 한 90% 이상은 예능 거의 대부분이 예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대놓고 예능이죠. 이제 허재 감독님이 뭉쳐야 찬다 합류할 때 축구가 끝나면 농구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프로그램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KBL 올스타 때 허산부자 나와서 한번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허재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국농구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히셨거든요. 그 한국농구의 부흥이라는 책임감이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고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은 있을 텐데 지금 반응 보면 꽤 괜찮은 것 같아. 네, 나쁘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뭉쳤랑 비교를 해도 난 훨씬 재밌는 것 같거든. 지금 5화까지 나왔잖아요. 안 웃을 수가 없어. 너무 웃겨가지고. 핸섬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농구를 하는 연예인들. 그러니까 비선출이지만 농구를 오랫동안 해온 연예인들끼리 농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농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재밌어. 근데 농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농구 시합을 할 KBL 경기, WKBL 경기를 봐도 농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안 보잖아. 그런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근데 이번 뭉쳐야 쏜다는 농구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너무 재밌을 정도로 실력이 바닥이야. 그러니까 완전 초심자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단 말이지. 왜냐면 선수 자체가 초심자들이야.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이분들이 물론 농구 초심자지만 운동이 초심자는 아니거든요. 농구는 레벨 1인데 스탯은 이미 체력 스탯이나 이런 건 다 만렙이기 때문에 1화때랑 지금이랑 보면 5화인데 눈에 띄게 달라진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선수 시절을 한참 지난 나이 드신 대부분 아저씨들인데 체력이나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많이 떨어졌을 텐데 체력 조건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그 피지컬을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 최근화에서도 허웅 선수가 박스아웃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김동인한테 그랬지. 동호회 농구를 봐도 나이가 어린 체력이 좋고 스킬이 좋은 뛰어난 어린 선수들부터 체력은 떨어지지만 노련하고 체력 조건이 좋은 이런 선수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거든. 동호회를 봐도. 여기도 딱 그렇게 돼 있어. 현역에서 막 은퇴한 이동국 선수나 홍성훈 선수 혹은 김동연 선수 이런 선수들은 아직도 체력이 좋단 말이지. 근데 이제 한참 나이가 든 아저씨들 있잖아. 김기훈 선수나 방신봉 선수 같은. 방신봉 선수나 뭐 그렇지. 나이가 있어도 노련미가 있지. 자기가 스포츠를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땀이 있죠. 자 그러면은 오늘 몽손 지금 5회까지밖에 안 했지만 코치진과 선수들 각 포지션들 이런 리뷰 한번 해보고 앞으로 예상되는 용병이나 해설진, 코치진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예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재밌는 게 뭉쳐야 찬다는 안정환 감독 1인체제로 갔었는데 이건 시작부터 허재 감독님과 현지엽 코치님이 같이 투입이 됐단 말이야. 몽찬때는 안정환 감독님이 워낙 본인이 방송잠도 길고 하니까 혼자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제작진의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 몽손은 허재 감독님 혼자 놓기에는 이제 뭔가 그 예능감을 받쳐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현지엽 코치님이 감독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다시 이제 포지션이 좋잖아요. 잘 구성한 것 같아.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좀 우려했거든. 그 당나귀 거기서 보면은 현지엽 코치님과 허재 감독님이 만나가지고 막 자존심 싸움을 하는 장면들이 있어. 난 보면서 좀 불안불안했거든. 저거 진짜 싸우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 솔직히. 근데 허재 감독님이 국가대표 감독님도 했고 KCC 전 감독님이었잖아. 시합 중에 허재 감독님이 굉장히 말도 잘하시고 호통도 잘 치시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웬걸 몽손에서 딱 보니까 바보가 된 거야. 이해가 되는 게 초심자들을 처음 가르치는 거야. 그렇죠. 초심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스킬이 없는 거지. 처음에 감독돼서 막 꽃다발 받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슬로우와 경기할 때 기호흡을 하잖아. 너무 농구에 대해서 몰라서. 근데 그때 작전 지시를 내렸는데 뭐 헬프사이드, 폴사이드 이런 얘기하고 미트아웃 뭔지 알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농구 동호인들도 잘 몰라. 그런 용어는. 개투가 뭔지 알아? 개투? 중간개투? 내가 막고 있는 공격 선수도 있지만 볼을 가지고 있는 공격 선수도 있잖아. 둘 다 막아주는 방식을 보고 개투라고 하고 헬프사이드, 볼사이드 이런 것도 코트를 세로로 반으로 나눴을 때 볼을 가지고 있는 반대쪽 사이드를 헬프사이드라고 하고 볼을 가지고 있는 코트를 볼사이드라고 하거든. 근데 이런 얘기들은 동호인들도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잘 몰라. 근데 첫 작전 타임부터 갑자기 그런 얘기를 막 쏟아내니까 오히려 선수들보다 감독님이 더 멘붕이 온 거지.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버퍼링이 걸린 거야. 그냥 끝나잖아. 제일 웃겼던 거는 코트로 나갈 선수들은 저쪽에 있고 김용만이랑 김기훈은 선수 앞에 두고 지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주전 선수들은 저기 뒤에서 그냥 서서 앉아있지도 않았어요. 서서 있고 쉬고 있는 선수들한테 계속 작전 설명하고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원래 프로농고에서는 딱 들어오면은 감독님 지시받을 수 있게 앞에 세팅이 딱 된단 말이야. 그 후보 선수들은 다 뒤로 빠지고 주전들이 앞에 딱 앉고 뭐 이렇게 작전판도 딱 감독님이 설명을 하면은 옆에서 다 닦아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다 세팅이 되는 상태에서 항상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게 없잖아, 여기는. 그렇죠. 김용만은 감독 자리에 앉아이고 허재 감독님은 옆에 앉아. 맞아, 맞아. 그 장면도 너무 자연스러워, 근데. 그러니까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선수들 상대로 감독을 처음 해보는 거지, 허재 감독님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리어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채워주고 있는 지금 코치가 현지업 코치님이라는 거지. 가장 최근에 감독 경력이 있어서 또 이제 KBL 룰도 허재 감독님보다는 더 훨씬 많이 알고 해설했었고, LG 감독했었고 나와서 또 예능에 복귀해서 예능 몇 년 했고 하니까 이런 짬이 좀 나오는 거야. 근데 농구 예능 하니까 또 자기 주특기고 이러니까 현지업 코치님은 허재 감독님의 약간 허술한 부분을 잘 메꿔주고 있고 해설진에는 이제 김성주 해설위원이 있는데 원래 정영돈이 있었잖아. 정영돈이 빠지면서 기존에 해설했던 그 경력을 잘 살려가지고 코치랑 해설을 병행하고 있는 거지. 해설할 때도 엄청 웃겨요. 이제 감독과 코치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센터부터 한번 보자고. 5번 센터 쪽에는 방신봉 선수와 김동연 선수. 방신봉 선수는 처음에 이제 1화 때 등장할 때부터 포지션이 이미 정해져 있었죠. 정해져 있었지. 근데 사실상 포지션이 나머지 선수들은 좀 애매해.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떻게든 정해야 되니까 정한 느낌이거든. 방신봉 선수는 이미 센터 붙박이로 딱 데려온 거는 마치. 근데 좀 많이 말랐지. 많이 말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약간 피지컬에서 밀리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서 좀 한기범 선수나 북한 농구 리명훈 선수 같은 느낌이 좀 나는 나거든.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방신봉 선수를 선택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농구를 좀 좋아하고 잘하는 배구 선수를 뽑게 되면 게임이 좀 쉽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렵게 가려고 일부러? 약간 그런 게 있어야죠.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게 뭉찬 시리즈를 봐도 처음에 굉장히 힘들게 가다가 나중에 갑자기 태권부 이대훈 선수가 딱 들어오면서 에이스 역할을 딱 잡아주면서 그때부터 좀 이기는 경기를 많이 했거든. 뭉찬 쏜다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어. 이게 예능이지만 성장을 또 담고 있기 때문에 그치 성장드라마지. 은퇴한지 좀 오래되셨지만 농구 지식도 많이 잊지 않은 근데 근데 너무 없는 것 같아. 슬로우와 연습 경기 하는 거 보고 나는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심지어 배구화 신고 온 거 알지. 농구화가 아니야. 배구화 신고 됐어. 그 다음 화에 농구화를 아마 사가지고 오셔서 막 그랬던 거 같아요. 어 그리고 일단 규칙 자체를 모르잖아. 아주 기본적인 규칙 농구 룰을 모르다 보니까 사실 처음 비공식 슬로우전 때 보면 심판이 안 불었어. 일부러. 너무 심각해서. 왜냐면은 진행이 안 되는구나. 진행이 안 돼. 방신봉 선수는 그냥 꿀밑에 가만히 있었어. 다 3세컨 바일레이션이고 홍성은 선수는 거의 대부분이 트래블링이었어.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그냥 진행을 했는데도 거의 50점 차 가까이 났었지. 이 정도로 차이가 되게 심했고. 그래도 이제 방신봉 선수가 초심자지만 어쨌든 자기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실력이 점점 좋아져서 도움이 되는 확실한 주전 센터로 되지 않을까. 골 밑에서 피벗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갖춰지면 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왠지 느낌상 서장훈 선수가 한번 나와서 알려주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지금은 골 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비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너무 많아. 뭉쳐야 쏜다의 첫 5반 직퇴장 당한 선수이기도 하고 앞으로 어쨌든 큰 킬을 활용한 인사이드 플레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다음 센터가 김동현 선수인데 다른 선수들이 더 이상 센터를 할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장신봉 선수를 백업하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같이 나왔을 때는 4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 같아. 지금은 UFC 경기를 안 뛰지만 거의 잠정적으로 은퇴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있는 멤버들 중에서는 가장 체력이 좋고 동체시력도 엄청나고 뭉찬 때 골키퍼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발보다 손을 많이 썼잖아. 기본적으로 워낙 운동 센스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몇 화 보다 보니까 번뜩이는 플레이들이 나오더라고요. 격투기를 했을 때 그 장점들 동체시력이나 반응 속도들이 굉장히 빠른 거야. 물론 지금 플라핑 엄청 하고 있잖아. 재미있는 요소로도 하지만 골밑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유투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가 되지. 피지컬도 되고 허웅 선수들이 실제 와가지고 박스아웃 하다 힘들다고 했잖아요. 몸싸움 너무 빡세다 얘기한 적 있지. 그건 어떻게 생각해 자유투? 근데 슛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슛은 초심자들이 슛을 마스터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고 근데 인사이드에서 받아먹는 슛이 굉장히 좋은 편이야. 최근에 골 많이 넣었어. 그래서 어쨌든 골밑을 책임져야 되는 뭉쳐야 쏜다의 막내. 가장 젊은 피, 체력 이런 부분들로 좀 밀어붙이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이제 센터 알아봤고 파워포워드 4번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고. 홍성훈 선수와 윤동식 선수가 있죠? 그렇지. 홍성훈 선수가 아무래도 주전으로 나올 것 같고. 야구부의 큰 형을 맡고 있는 홍성훈 선수. 에이스를 맡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 축구부가 좀 에이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그래도 기대가 되는 홍성훈 선수. 아무래도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국위 종목이잖아. 이해도가 굉장히 빠르다. 농구는 처음 할지 모르겠지만 볼 움직임이나 사람의 움직임 이런 팀플레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해도가 빠르고 습득력이 빠르다. 야구도 공을 던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허재 감독님도 야구 선수들이 슛이 좋다고 그렇게 할 만큼. 첫 화 보면 슛 넣고 바스켓꽃까지 얻어내서 자유투도 성공시키고 좋은 모습을 보였지. 근데 나는 그 처음 볼 때부터 저거 너무 다 트래블링인데 초심자들이 처음에 많이 겪을 수 있는 볼을 봤고 축발이 떨어지면서 나가는 그런 트래블링이 굉장히 지금 많거든.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돼. 그러니까 2화 3화 때도 계속 트래블링이 나서 심판이 그 다음부터는 공식 경기에서는 부르잖아. 트래블링이 한 경기에 4개씩 나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약간 위축되더라고. 그 다음부터 플레이를 잘 못하더라고. 좀 개선해야 될 점은 있지만 슛이 일단 괜찮고 몸싸움 좋고 공도 몸빵해야 되고 선수도 몸빵해야 되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장점으로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선수 시절도 대단했지만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 정식 코치가 된 선수잖아. 근데 B시즌에 이렇게 와서 끼와 재능을 보여주는 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메이저리그 시즌 때는 홍성훈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빠지겠지. 빠지게 되는.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또 와서 용병이 와서 메꿔주겠지. 선수 연역은 아니지만 코치 연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쵸. 아무리 방송이 좋아도 메이저리그 코치를 버릴 수는 없지. 갑자기 뭉소훈 때문에 메이저리그 코치 포기? 그러니까. 어쨌든 홍성훈 선수는 결말이 보이는 선수네요. 평소에 연습도 많이 하고 굉장히 의지가 좋아서 보기 되게 좋은 것 같아. 있을 때 좋은 모습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선수가 볼빨간 동식. 아 예. 윤동식 선수. 윤동식 선수. 윤동식 선수 either입니다. 윤동식 선수. 윤동식 선수. 그렇죠. 드 ..